환살은 강화 안하면 너무 쓰기 힘들잖아 이거 근데 환살은 다음 톤을 봐야 되는데 아 잠깐만 이거 제거도 안 되지 잠깐만 환살 열다섯 미친 것 같은데 이거 환살 톤 수 올라가요 호팡이가 아니라 이거 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뜨나? 다른 사람들 점수 높던데 15 환살로 저렇게 점수가 높다고? 어떻게 15 환살로 저렇게 점수 높아 놓을까? 애초에 공격 수비가 전혀 안 되잖아 어휴 개쎄다 이게 환살인가 영구 그냥 바로 대려도 14뎀이라 게임도 해나니는 반갑습니다 깜짝 놀랐лена 좀 줄이ADA 이거 핸드 잘나오기를 비는 수밖에 없네 어? 핸드 개잘 나옴 와아 개잘 나옴 자 마무리 이게 게임이죠 연고파타 쇼슈라 친겨내기 그거 중에 타격지움 타격지워봤자 의미가 없어 이거는 타격지워서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끝없는 타격 혐오 타격지워봤자 단투도 괜찮겠다 타격지워봤자 3점 1점 1점 3점 2점 3점 1점 2점 2점 3점 2점 3점 2점 초진 초진 와플이나 먹을까? 걔 넓은데 공포 296다 공포 296다 안 돼 개병게임 님두루 아드 아 저거 P1 때문에 높이가 못했어 이 방을 아드 3장 개꿀 환살 강화하는거 너무 철양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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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세긴 센데 센거는 둘째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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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쓰기 전에 죽네 염주 양주 삑 대신 랜 삑 전등 이제 뭐 재료나지? 싹 삑 삑 삑 삑 삑 삑 삑 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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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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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빅 배신 대신. 빅 배신 대신. 어 팽이다 고개 돈 돈 있어도 돈 쓸 데가 없네 엘리트 잡아야 되는데 제거 조명 돈이다. 아니 돈 와 천원 점수 받을 수 있겠다 아 나 팽이지 팽이 멸시 팽이 멸시 아 씨 됐다 긴 무리 이거 팽이 나왔으니까 괴짜 써도 되겠네 아 근데 굳이 쓸 필요 있나 아 복수 까마귀구나 그건 몰랐네 한 살 뭐냐 한 살 트롤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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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화 어, 펜촉도 나왔다 펜촉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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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촉 정미를 거기서 정미를? 뭐니? 환사님 당신은 도대체 킥무리 펜촉 아니, 펜촉 실수했네 그래도 다 잡지 않나 아, 실수해도 다 잡은 어, 방해다 방해 특, 팽이방향 방해 저거 닛갚합니다 아 평범 펜촉 결뜨를 펜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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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님! 보고싶습니다. 마무리해. 아이차장. 아이고 푸잖아. 어차피. 룬 10이면 재지켜요. 아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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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턴는 노관살이기 때문에 다음 턴는 노관살이기 때문에 아유 관살 좀 꺼줘 아 됐다 잡았다 해냈다 1573 이거 비욘든가 아 비욘드 예 칼날려왕 칼날려왕이었다 비욘드가 되긴 되는구나 5 칼날려왕 약 5 칼날려왕 기상아